두께 얼굴이 어려지고 싶은 분들은 행동을 어리게 하시면 저렇게 다음해 갑자기 어려지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2017년의 첫 키스 그럼 나 그냥 시켜 볼 수 방금 이제 첫 차량을 했는데 뭔가 이때까지 찍었던 사진 느낌은 것도 많이 다르네요 끝났네요! 주문지에 와서 진이 형이 음식 좋아할 수 있는 중이었죠 이거 너무너무 좋네요 아 지민씨 가면 됩니다 갑시다 저희 앨범을 보면서 독도 많이 봐주십시오 화이팅! 아 네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가 또 첫번째 날 촬영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상상한 촬영이 꽤 오래 한 것 같은데?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다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소모아 알레 seul 진짜 마지막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! 아 오늘 포씨 첫째로 투톤 영상 투톤 영상요? 여러분 조스 받으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고 많았고 잘 있으니 수생이 많으세요 안녕! 오늘 또 봐요 안녕! 나는 포화 가방만인거 보라색에서 크레파스만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바다 한 번씩 뒤져보셨죠? 그래 봤을 때 그만하고 저는 이렇게 재밌는 머리 뒤져보셨죠? 이제 흥미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모두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에요 힘든 만큼 뭔가 조금 약간 결과가 그렇게 조금 더 나오지는 않았나 싶고요 그건 아미 분들이 하나님이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 분들은 다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촬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스테을 넣긴 했지만 열심히 타이티stage 성공 라이테로 연기 With any of us 오이씨 카메라 여러분 끝났습니다 나 그걸 좀 알잖아요 내가 방탄기네버거 콜론 차피찬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